안녕하세요. 에코백 해설광입니다. 20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로닉한 TR이 있을 때, PR이 있을 때 연관되는 부분을 찾는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A번 같은 경우는 레프트하트와 연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외하도록 하고요. 라이트 아트리얼 하이포트로피나 벤트리클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크게 연관이 없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포인트가 되는 것은 역류가 되었을 때 라이트 벤트리클의 영향을 주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C번 같은 경우는 라이트 벤트리클의 프레셔 오버로드고요. D번 같은 경우는 라이트 벤트리클의 볼륨 오버로드죠. 아무래도 혈액이 다시 라이트 벤트리클 쪽으로 되돌아오기 때문에 가장 연관이 있는 보기는 라이트 벤트리클의 볼륨 오버로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그림 보면서 추가적인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혈액이 풀모나리 쪽으로 올라가 줘야 되는 게 정상인데요. 이런 식으로 올라가 줘야 되는데 라이트 벤트리클에서 다시 되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레프트 벤트리클에서 우리가 AR이 있었을 때 받게 되는 변화와 동일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라이트 벤트리클 점차 늘어나게 되겠죠. 더 이런 부분들을 보상하기 위해서 더 많은 움직임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라이트 벤트리클의 볼륨 오버로드, 연관되는 보기가 가장 관련이 있는 보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풀모나리 쪽 같은 경우도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트리커 스피드, 마이트랄 할 때 설명드린 것처럼 에이올틱 질병과 풀모나리 질병을 같이 비교해서 암기하시면 좋습니다. 에이올타 같은 경우는 레프트 벤트리클, 여러가지 프레셔 오버로드 있고 볼륨 오버로드 되는 스테노시스라든지 AR 두가지 잘 정리하시고요. 마찬가지로 라이트 벤트리클의 프레셔 오버로드, 라이트 벤트리클의 볼륨 오버로드 이런 식으로 PS가 있을 때, PR이 있을 때 등의 상황들을 잘 정리하셔서 분명 아마도 이 두가지를 이런 식으로 크로스해서 보기를 바꿔서 헷갈리게 낼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잘 체크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에이올틱 쪽에서 정리 잘 하시면 아마 이 부분도 같이 잘 따라서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겹치는 내용들은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좀 새로운 내용 위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칼라플로우 도플러 파인딩과 연관된 부분인데요. PR이 있을 때 연관되지 않는 보기를 찾는 겁니다. 지금 문제에서 나타난 것처럼 칼라플로우를 사용했기 때문에 도플러 방식이 다른 D번이죠. 보통 이제 피크벨로우스티는 컨티뉴로 측정을 하게 됩니다. 연속파로 측정하기 때문에 기법 자체가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피크벨로우스티의 측정만 가지고는 심각도를 평가하기에는 조금 제한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3번 보시면 저번 강의 때 설명드린 내용과 좀 비슷한 내용인데요. 이쪽에서는 풀모나리 리거니테이션이에요. 저번에는 트리커 스피드 영유와 연관되는 부분을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PR 벨로우스티가 측정이 됐는데 지금 보시면 엔드 디아솔릿 벨로우스티에요. 그래서 풀모나리 리거니테이션의 엔드 디아솔릿 벨로우스티을 측정했을 때 이 값으로 어떤 부분을 예측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좀 이렇게까지 세분화 시켜서 좀 물어보기는 좀 어려운데요. 이렇게 좀 다양한 케이스를 접해보므로써 또 여러가지 문제를 풀어보는 건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풀모나리 아테리의 엔드 디아솔릿 프레셔에요. 우리가 측정한 타이밍 자체가 엔드 디아솔릿 벨로우스티이기 때문에 이 값에다가 그래서 PR 값이죠. 엔드 디아솔릿 벨로우스티 이 자체가 PR 벨로우스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 곱하기 V제곱에다가 라이트 아테리의 프레셔를 더해주면 여기 있는 풀모나리 아테리의 엔드 디아솔릿 프레셔가 구해진다고 합니다. 대략적으로 한 4에서 12 정도 보통 봤을 때 한 12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12에서 그 정도 기준값 정도만 따라서 디테일한 부분보다는 PR을 이용해서 이런 값을 구할 수 있구나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문제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 있는 PR 벨로우스티 어떤 인자 값을 사용했는지 먼저 확인해 주시고 문제에서는 엔드 디아솔릿 벨로우스티을 사용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연관되는 키워드인 C번이죠. 풀모나리 아테리의 엔드 디아솔릿 프레셔를 구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C스토릿과는 좀 연관이 없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같이 짝을 지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좀 적절한 암기가 또 동반되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슷한 문제인데요. 이쪽에서는 피크 벨로우스티를 측정을 했대요. 아까 전에는 엔드 디아솔릿 벨로우스티를 측정했었고 지금은 최고 속도를 측정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조금 구해지는 값에 차이가 생기게 되는데요. 다시 한번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해지는 값은 민 풀모나리 아테리 프레셔가 측정이 되게 돼요. 피크 벨로우스티 PR을 적용하게 되면 민 풀모나리 아테리 프레셔가 구해지게 된다. 마찬가지로 보통 9에서 18 정도의 값을 가지고 있다. 사실 이런 부분은 어떤 기본적인 이해도 중요하지만 암기도 같이 동반되어져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식을 가지고 있구나 정도 파악하시고요. 이런 부분들이 왜 발생되는지 일일이 다 따져보기보다는 말씀드린 것처럼 장비에서 보통 이런 값을 측정이 돼요. 임상적으로 계산기를 두들기면서 하나하나 손으로 계산할 일은 없기 때문에 이런 간단한 원리 정도와 수식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디테일하게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크게 도움되지 않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정답 선택하실 정도만 내용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4번의 정답은 C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이점으로 본다면 피크 벨로우스티를 측정했느냐 아니면 엔드디아솔릭 PR을 측정했느냐의 차이로 인해서 민 풀모나리 아테리가 측정이 되는지 아니면 풀모나리 아테리의 엔드디아솔릭 프레셔가 측정이 되는지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205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벨브드위지는 이제 끝났게 되고요. 이쪽부터는 이제 모스트 커먼하게 임팩티브 엔도카다이티스 쪽으로 넘어오게 돼요. 엔도카 심내마겸이죠. 심내마겸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내마겸 들어가기 전에 엔도카다이티스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인데요. 심장은 여러가지 막이 있죠. 가장 안쪽에 내막이 있고 그 다음에 근막이 있습니다. 근육증 그리고 외막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질병이 생기는 공간에 따라서 각각 명칭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간단하게 영어로 적어보면 엔도카디움은 마이오 그 다음에 이쪽은 페리카디움 대략적으로 적어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내막에 생기는 염증인거죠. 카다이티스니까 따라서 심내마겸 근육층에 염증이 생기면 마이오카다이티스 심근염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좀 많이 다뤄지는 부분인데 외막에 생기게 되면 페리카다이티스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외막에 생긴 염증이다. 그래서 심외막염으로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앞에 있는 엔도라는 단어에 따라서 위치가 결정될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심장의 다양한 층에 따라서 생겨지는 질병의 차이가 생길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엔도카다이티스는 심장 가장 안쪽 막에서 생겨지는 염증이라고 기본적으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어쨌든 염증이 생겼잖아요. 몸속에 염증이 생긴 건데 임팩티브 엔도카다이티스가 생길 정도면 아마 전신에 염증이 많이 퍼져 있을 겁니다. 염증이 퍼지게 되면 물론 다양한 증상들이 있겠지만 이런 발열 증상이 생길 수 있겠죠. 염증이 생기게 되면 점점 붓고 열이 나는 증상이 생기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피버라는 이 단어가 나중에 임팩티브 엔도카다이티스와 가장 짝이 많이 이뤄져요. 환자의 히스토리가 나열될 때 히스토리 중간에 피버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면 뭔가 이 사람이 염증과 연관된 어떤 질병을 앓고 있구나. 농양이라든지 염증과 관련된 요소를 주는 단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그림을 보실게요. 임팩티브 엔도카다이티스가 생기게 되면 지금 눈 쪽이나 입 쪽의 다양한 부분에 이상 징후들이 관찰이 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심장에서 이런 식으로 염증 성분이 붙게 되면서 다양한 질병들이 생길 수 있게 됩니다. 소변에서의 이상 소견 면역체계에 이상 느껴서 비장종대 이런 다양한 증상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열이 발생하는 부분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잘 기억해 두시면 문제 풀이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